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내각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어제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국민통합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이 자기한테도 많은 통찰을 줬다. 그러면서 반성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통합위원장이 바로 김한길 씨죠. 김한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본 사람 중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이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운운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국민통합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TPO 스타일을 바꾸는 방안도 시도하고 있다는데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로만 저렇게 민생 타령하면 민생이 해결됩니까? 통합위와의 만찬에서 서민 청년 가계부채 문제로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만 저렇게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약속과 예산은 별개다.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요. 최근 인성교육 관련 예산도 60% 넘게 삭감됐다고 알려졌죠. 이러니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과연 실효성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말로는 저렇게 뻔지려하게 떠들면서 정작 뒤로는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진심이라면 직에서 내려와라. 거듭된 거짓말에 질렸다. 퇴진으로 갚아라.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한길 씨와 한 달에 두세 차례 독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김한길 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도 알려졌죠. 그러면서 11월쯤에 김한길 씨를 중심으로 정계 개편 시도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말엔 윤석열 신당 급부상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게 되겠습니까? 김기현 체제의 지속이냐 해체냐 이거에 따라 플랜이 달라진다는 건데 뭐로 가든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보이고요. 김동연 지사의 지적처럼 양평 땅 문제부터 해결하고 통합을 운운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한 대로 가면 국민 분열 문제도 해결될 텐데 그런 건 쏙 빼놓고 말만 떠들고 있으니까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결국 중요한 건 김건희 일가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단 거고요. 이걸 빨리 제자리로 잡지 않으면 점점 문제가 커지고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거란 비판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와중에 김기현 대표는 김행 사태를 두고 용산에 할 말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정작 의원들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제 와서 저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저게 뭔 대단한 반대인가 싶다. 제 신임하려고 짜고 치는 고스톰 느낌을 받았다. 이게 의원들 반응이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실제로 변할 수 있느냐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거의 없고요. 당장 이준석 전 대표도 안철수 의원과 계속 멱살 잡고 싸우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또한 김기현 지도부가 무너진다고 예상하고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 가서 스펙트럼을 넓혀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멘토로 알려진 심평 씨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과대망상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며 각자 자기 정치를 하고 서로 티격태격 난리도 아닌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의대 정원 확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의협은 강력투쟁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 한 변호사가 의사들을 향해 정원 확대 맛 좀 봐라 이러한 글을 올렸는데 이게 또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엔 1000개에 달하는 공감 12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는 거고요. 당장 금태섭 씨도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기업 떠들기만 해놓고 이런 것도 없는데 뭔 의대 정원 얘기하냐 이러면서 저격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기에 찬성하지만 이게 국면 전환용 카드가 될까 우려된다 이렇게 경계하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해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는 맞는데 저게 국면 전환용 카드가 될까 우려된다는 거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 이기주의라며 비판하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과연 의협은 어떻게 나올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 또한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